지금의 시기는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합격하기도 딱 좋은 시기입니다. 왜 지금이냐고요? 사람들은요, 태어나는 아이부터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노인의 일이기까지 한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죠. 그러나 한금도 필요하지만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시키고 썩어가는 세상을 탄소중립 또는 탄소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금보다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산업안전지도사 합격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A부터 G까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MZ시대다 그러는데 우리는 A부터 G까지 산업안전에 쉽게 말해서 필기 1차부터 마지막 3차 면접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전은요, 합격이 바로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과 바로 이 얼굴을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실물보다 사진이 더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왜? 정말 실물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야, 정말 만나보니까 사진보다는 실물이 월등히 났습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로 큰 몸도 칭찬하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춤을 추죠.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말이 틀렸지 않냐? 바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진짜보다는 약간 가미시킨 OT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지도사는요, 바로 산업안전 지도사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로 바로 전략입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40년 동안 강의하고 지금도 강의하면서 2W1H를 강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왜 우리는 이런 산업안전 지도사라는 자격을 취득해야 될까요? 바로 그 이유는 안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럼 내가 합격하는 이유가 뭘며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축구를 합니다. 아무리 축구를 잘하고 전략을 잘 세우는다고, 뭐가 없다? 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목표,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격은 당연히 누가 딸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딴다고. 그럼 내가 누구냐? 한번 교육의 3요소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교육의 3요소가 나오느냐? 바로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지도사도 OT도 지도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격증이 딸까요? 그럼 바로 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하기 위한 조건은 PDCA가 있다. 그렇다면 대거법칙으로 바로 합격 전략을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실전 대책을 한번 해봅시다. 바로 그겁니다. 시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진짜 문제, 실전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한번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마지막으로 심화학습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1차 시험 보고 나오면 2차는 어떻게 볼 것인가? 2차 보고 3차 면접도 떨어진다 그러더라. 그래서 바로 심화학습을 해가지고 2차 전공과 건설안전과 기계안전, 전기안전, 하공안전이 있지만 주로 건설안전공학과 2차인 기계안전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역시 우리 지도사 세계 최고의 안전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바로 인터뷰가 통과해야 되는 거요. 인터뷰는 바로 대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도사는 보기가 싫은가 봐요. 비대면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도 면접에서 비대면 면접을 코로나가 있는 동안은 할 것이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대면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를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산업안전지도사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제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란 사업장에서요,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 내에 근본적인 것은, 근본이 뭡니까? 뿌리부터 확실히 안전을 하겠다, 이런 안전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누가? 외부 전문가예요. 바로 여러분의 도움을 받겠다. 이게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바로 안전의사, 산업안전지도사에게 지도를 받도록 한 제도가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역시 목적입니다. 외부 전문가인 누가? 지도사의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으로 하면 안 돼. 누가 봐도 동일한 내용, 누가 봐도 잘했다, 누가 봐도 긍정적인, 객관적이고 바로 중요한 건 뭐예요?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통하여 진짜 뭔가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도 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 기존의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규명합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산라인입니다. 우리는 생산라인이라고 하잖아. 쉽게 말해 생산라인에는 원래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야 돼요.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과 생산방식이나 또는 공법 도입에 따른 안전보건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다. 현재 산업안전지도사는 자격증 취득하면 바로 여러분의 어떻게 격이 달라진다, 인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이렇게 좋은 제도고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도는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인가? 합격전향을 드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는요. 법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이 있고 또 뭐가 있다? 0이 있습니다. 또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바로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0은 대통령령입니다. 바로 규칙은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0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요. 한문을 한번 써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고 물숫자입니다. 법을 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갈 거가 되니까 고죠. 법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되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법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은요. 산업안전보건법인데 국회를 통과한 것이 이것도 바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부해야 되고 법을 공부를 잘해야만이 산업안전지도사를 합격하기가 쉽다. 왜? 법은 감옥도 필기 감옥 세 감옥 중에 첫 번째 감옥이요. 또 유일하게 법은 면접 3차 인터뷰할 때 주로 세 가지 묻는 중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다. 법의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봐요. 법률 18,426호가요. 2021년 8월 17일 개정이 됐는데 반드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쟁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1년 후에 시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시험에도 이 내용을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시작하면 직무가 있어요. 어떤 여러분이 직무를 하냐 하면 산업안전지도사는 단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이걸 호라 그래.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항이라 그러죠. 이게 호야. 그리고 호. 그러니까 바로 1항 1호가 되겠죠. 그러면 산업안전지도사 직무인데 항상 필기시험에 1차 시험에도 산업안전지도사 직무가 아닌 것은 나올 수 있고 면접시험에는 당볼손님이 면접관이 산업안전지도사 직무를 아는 대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산업안전지도사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와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자 공정.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내용 다른 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평가와 지도를 누가 한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누가 지도사가. 둘째 2호가 되겠죠. 유해 위험의 방지 대책. 실제 우리 현장에는 유해하고 위험에 대한 방지 대책을 해야 되는 그 대책에 관한 평가도 할 수 있어. 또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이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실제 여러분이 지도사 취득했을 경우에는 현장에 평가를 하고 평가에 대한 것을 강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나오죠. 3호 1호 요거 2호 요거 1호 및 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라든지 보고서의 작성을 누가 한다. 바로 지도사가 하는 겁니다. 네 번째 4호 그 밖에 이 1호 2호 3호 외에도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누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어디 있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있을 것이다. 지금 제가 OT를 하지만요. OT보다는 시험의 일부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면 여러분 지도사 등의 직무에 이제 면접을 이제 물을 거 아닙니까. 면접관이 산업안전 지도사 필기시험 또는 2차 전공시험의 우수한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선 산업안전 지도사 직무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네. 떳떳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있는 산업안전 지도사 등의 직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떳떳하게 얘기해 딱. 첫째 딱.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와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 하면요. 우리 면접 볼 때 대표적인 퇴부도 마찬가지죠. 신은 서팔이란 4자 성어가 있습니다. 신. 뭐예요? 몸이잖아요. 태도를 많이 보는 거예요. 태도. 그 다음에 언. 말을 잘하십시오. 서. 글씨도 잘 쓰십시오. 판. 판단력을 하라는 거예요. 판단력. 맹쾌한 판단력으로 바로 여러분이 면접을 보실 때는 누구보다 면접관보다 내가 월등히 낫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판단력입니다. 물론 면접 파트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도사 증거 직문데 또 우리는 지도사가 있는데 여기도 지도사잖아.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전지도사도 있지만 보건지도사가 있습니다. 보건지도사의 직무도 거의 차별이 없어요. 보건지도사는 작업환경평감이 개선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계획섬이 역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호.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5호.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합니다. 6호. 그 밖의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은 누구?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시행령이 있을 것이다. 3항.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 이하. 이제부터는 다 산업안전지도사나 사건보건지도사는 다 지도사라고 부르겠다. 공통으로. 지도사의 업무역력별 종류 및 업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누구를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이걸 보면 여기에서 아직 부족하니까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두겠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산업안전보험 시행령이잖아. 시행령도 역시 2020년 8월 18일 이걸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8월 16일 날 개정되는데 원래는 대부분 시행령은 8월 16일 날 개정했으면 개정과 동시에 사실을 합니다. 그럼 8월 16일 개정했으면 바로 시행해. 영은. 왜 영이라는 건 이거는요. 말이 영이지. 명령이죠. 명령. 바로 대통령의 명령이니까 즉시 발효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체적인 법의 박계가 16일 날 개정된 걸 8월 18일부터 역시 시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령이거든요.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 142조에도 있었는데 여기 뭐라고 해서 법 금방 했죠? 141항 어디에서 4호에서 이야기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당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산업안전지도사 직무가 법에는 4가지 있었는데 그 4가지 중에 4호에서 그 밖의 사항은 누구에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니까 법력이 있대. 이까지 다 모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있다는 뭘 한다? 이 사이에 하는 위험성평가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2호. 법 산업안전보건 49조에 있다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은 자문에 대한 응답이라든지 조언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는 여러분의 지도사는 종합적인 안전을 할 수 있다. 면접에 답할 때 그 밖의 나왔던 그 외에도 안전에 대한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도사입니다. 이렇게 맹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항. 산업안전보건법 142항. 6호에서 이건 어디야? 2항이잖아. 그럼 이거는 산업안전지도사가 아니고 산업보건지도사예요.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런데 위험성평가의 지도는 똑같이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가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호 49조에 있다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누가? 역시 안전보건개선계획작성은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나 동시에 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산업 여기는 뭐야? 산업안전지도사는 안전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지도사는 보건에 관한 사항에 역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조입니다. 이보다 더 상세하게 돼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형 배기조는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입니다. 영역별 종류가 있어. 영역은 이 말은 뭐냐 하면 기계, 전기, 하학, 건설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사인데 법 산업안전보건법 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요거는 일반 합격한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 이제 산업안전지도사를 하면 나는 오늘부터 산업안전지도사 개업을 하겠다고 누구한테?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는 거요.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영역은 기계안전, 전기안전, 하공안전, 건설안전분야로 구분합니다.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역력은 역시 의학과 바로 산업위생 분야로, 작업환경의학과 산업위생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2항 산업안전보건 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이하의 해당 업무, 영역 업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별표 31과 같다고요. 영역은 어떤 별표 31이냐고 보겠습니다. 지도사 업무 영역별 업무범위를 보자고 요거는 시행령 102조 2항과 관련해요. 그래서 이렇게 1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뭐? 기계안전, 전기안전, 하공안전 분야에요. 여기 뭐가 없지? 아, 건설은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 야, 내가 산업안전지도사의 기계안전을 취득했거나, 전기안전을 취득했거나, 하공안전을 취득했더라도 모든 업무를 어떻게? 공통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계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제가 모르는. 기계라고 하면 기계시험 보시면 돼. 기계가 가장 그래도 내가 자신 있으니까 기계 합격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전기를 할 수 있고 하공인데 또 반대로 하공을 합격해도 기계, 전기,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건설은 예외다. 그럼 산업안전지도사의 기계, 전기, 하공 분야에 합격하신 분은 유해위원 방지계획서, 안전보험계획서, 공정안전보험서, 기계기구설비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험의 작성지도입니다. 여러분 좀 유식하게 처음에 이 얘기에 산업안전보험법 제145조에도 바로 산업안전지도사 직무가 있는데 업무 영역별에 따라서도 있어요. 그래서 답변할 때 산업안전보험법 제145조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는 산업안전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있는 여기에 별표 31에 있는 뭐라고? 업무 영역별 범위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맹쾌하게 반드시 면접관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다음 사항에 대한 설계나 시공, 배치, 보수, 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만 기술지도를 역시 할 수가 있어요. 뭐 한다? 전기에 대한 것도 기계한 분이 할 수 있어요. 또 기계기구 설비도 지도할 수 있어요. 하학설비 및 공정도 다 누가? 산업안전지도사 기계정기하학 분야는 공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정전기입니다. 정전기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이라든지 자동화 설비, 자동제어, 방폭 전기 설비 전력 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라, 인화성 가스입니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및 방폭 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와 역시 뭘 할 수 있다? 기술 지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 크레인 등 기계기구 전기작업 역시 안전성 평가도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바, 그 밖의 기계정기하학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의 기계정기하공 분야에 합격하신 분이다. 이건 업무역력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안전의 전문이 바로 뭐다? 안전의 전문의사다, 의사. 안전이 된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의사는 정형외과 의사가 꼭 빼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형외과 의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으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도 안전문야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결론은 합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요, 요거는 이제 지도사의 업무역력별 법률지 어디에 해당될까? 산업안전지도사 중에도 건설안전분야야. 건설은 건설분야만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첫째, 유해위원 방지계획서, 안전보험개선계획서에 건축이라든지 토목작업계획서에 작성과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구조물, 시공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어, 붕괴우려장소 등 안전성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지도, 어떤 거라도 그 밖에 모든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설분야, 산업안전지도사를 땄을 때는 건설료, 쉽게 말하면 가설공사부터 또는 대지 고르기부터 항만, 하여까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 중에 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산업안전지도사가 아닌 산업보건지도사거든요. 업무영역계 범위를 보면 보건지도사는 바로 뭐야? 위생 분야와 뭘 나눈다? 작업환경의학 분야를 나눠요. 위생 분야는 유해위원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계획서, 물질안전보건제학소에서 똑같아요. 이거는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기술지대. 이거는 원래 작업환경측정은 안전분야보다는 보건분야입니다. 그 다음 작업자 한기시설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지도, 이것도 역시 바로 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작업환경의학적 지도도 역시 우리는 산업보건분야 중에 위생 분야에요. 그 다음 성면해체, 그 다음 제거작업기술지도도 우리는 안전분야보다는 보건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갱내터널 또는 밀폐공간화, 한기, 배기시설안전선평가 및 기술지도도 역시 산업보건지도자 중에서 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산업보건에 관한 역시 교육이라든지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산업보건지도자 중에 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부 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자입니다. 보건지도사는 환경의학 분야인데 작업환경의학 분야는 역시 위해위원 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지도를 할 수가 있고요.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관리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를 역시 할 수 있고요. 라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 그 밖의 작업환경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를 했어요. 또 왜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되나 그런데 사실 왜라는 것을요. 제가 근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뿌리까지 근거를 찾지 못했지만 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발견해서 왜가 뭐냐고 해서 세상에서요 가장 멋진 한 글자가 왜 그래요. 그 왜 누가 했냐고 그랬더니 새로운 발상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한 글자 그러니까 산업안전지도사를 취득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이 생각해 가장 멋진 글자가 왜 따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거예요. 보니까 가장 도움이 되는 한 글자는 바로 무엇일까 그래요. 돈도 아니래요. 꿈도 아니고요. 힘도 아니야. 돈도 꿈도 힘도 아닌 바로 뭐라고 해서 바로 왜라는 한 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한 글자랍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긴 생각을 만드는 질문이 바로 왜입니다. 가장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 바로 왜라는 한 글자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카피라이트 정철입니다. 머리를 아홉 글자를 써요. 구하라 해서 이분이 바로 정철이라는 분인데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이 카피다. 이게 쏘라는 일인데 쓰는 게 맞겠지 이렇게 해서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이 카피다. 그런데 정철은요 이분의 강의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보니까 누굴 닮아서 박이순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김재동이 닮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뭔 얘기하나. 그러나 자기는 박이순보다 김재동보다 덜 잘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카피라이트가 왜라는 글자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한 글자다. 우리는 왜라는 뭐를 가져야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 바로 정철만 얘기했냐. 그렇지 않아요. 영화감독요.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뭐라고요. 업적이래요. 또. 왜 이라는 아이 같은 호기심에서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호기심만 있다면 바로 진도가 떠나가야 되겠죠. 궁금하잖아요. 잠이 안 와요. 만약에 내일 여러분 소풍을 간다면 오늘 저에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벌써 어떻게 소풍을 경험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요.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어릴 때 여러분을 생각해 보자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호기심이다. 그게 바로 뭐다. 왜라고. 누가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에서 바로 왜라고. 그래서요. 가장 위대한 업적은 왜란 아이 같은 호기심에서 탄생한다. 마음속에 어린 아이를 포기하지 말라고. 바로 여기 나온 스티븐 스필버그가 얘기했어요. 왜 왜를 강조하느냐. 여러분 이제 지도사 공부하시면서 느끼겠지만 가급적 우리는 이제 안전교육론 파트에 또는 기업진단 파트에 심리 부분이 나옵니다. 외국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우리의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있잖아요. 동양적인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또 주자는 의문이 많으면 많이 나아간대요. 또 의문이 적으면 적게 나아간다. 그리고 아무 의문도 없으면 전혀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왜라는 물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현재 잘 살고 있고 잘 나가는 카피라이트도 얘기했지만 바로 서양의 대표적인 영향감도 동양의 대표적인 학자 주자도 왜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왜 안전을 해야 되느냐. 안전이 뭐냐. 그래서 안전은 특히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전적, 학문적, 동양적, 서양적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거는 뭐냐. 실제 시험이 출제되잖아. 안전이 뭐냐. 이렇게 사전적인 걸 보니까 위험하지 않는 것. 안전이 뭐냐. 위험 안 하는 게 안전이라 그래서 또 마음이 편안하대요. 몸이 온전한 상태. 아까 제가 신원서판 이야기했어요. 몸이 온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것이 말 그대로 뭐다. 위험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안전이라고 했어요. 이건 사전적인 정리예요. 그 다음 학문적을 보니까 학문적으로는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뭐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는 사람의 행동을 바로 태도를 올바르게 향하는 이런 거죠.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조건이나 상태입니다. 이런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학문적은 안전은 뭐냐 하면 위험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가지고 안전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제 시험에 이제 필기시험에 갔으면 안전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바로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이 바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적은요. 거창의 동장이 안인데요. 안은 원래 이렇게 적어서 내 집택자와 계집년자의 편안한 자는 그래서 여자가 집에 있다는 뜻으로 안정을 뜻한다. 그런데 이것이 요사이는 뭐 여자분들이 바깥활동을 오히려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지만 동양적인 안전의 근원은 그렇습니다. 아 여자가 집에 있다는 뜻으로 안정을 뜻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남자를 바깥사람 집 뭐 여자분을 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 여자는 바로 집에 있다는 뜻으로 안정을 뜻함 이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완전할 전자는 역시 이게 임금궁자입니다. 임금 어디에 있어야 돼? 바로 왕 임금왕자를 쓴데 임금도 어디에 있었나? 왕거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왕이 궁궐에 앉아 위험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질서유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외부활동 뭐 비행기를 타시고 외국가서 외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국내에 있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회사도 그렇잖아요. 사장이 오늘 우리 회사에 있는 것과 사장이 외부에 나간 것과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도 발견하실 겁니다. 집안에도요. 요사이는 한 분이나 두 명의 자녀분을 놓기 때문에 그러는데 옛날에는 저희 집도 분한매인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뭐 장난도 많이 치고 좀 시끄러울 수가 있죠. 좋은 말을 하면 자유분방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 몰라. 아버지가 계시면 소통이 어렵죠. 이것이 바로 동양적인 의미예요. 서양적인요. 참 세이프티를 바로 머릿글자를 따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요. 우리는 애티튜드. 이건 뭐요? 태도잖아요. 태도. 태도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도 그걸 써먹고 있잖아요. 하인리에 바로 88대 10대 2의 법칙을 아직도 써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오죽하면 우리말도 있잖아.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애티튜드는요. 영어에서 바로 A를 1하고 G를 얼마 26으로 한다면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돼? 100점이 되는 거예요. 가급적 저는 OT도 강의도 100점짜리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런 안전을요. 사전적인 것부터 이야기해서 서양적인 걸 정의를 한마디로 하니까 뭐냐 하면 세이프티 매니지먼트는요. 안전관리는 재해입니다. 이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에요. 대충 하면 안 된다. 바로 PDC를 해야 된다. 체계적이고 모든 재반활동 우리는 안전관리를 한다. 이것도 역시 시험에 출제가 되죠. 바로 안전관리를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은 것.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활동을 가지고 우리는 안전관리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안전관리를 조금 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합격해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공업고등학교 안전책이라든지 저의 모든 안전책을 다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스탠다드가 됐어요. 안전을 왜 하냐고 그랬더니 안전이라는 일이 됐죠. 안전은 안전관리는 재래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그러죠. 인간의 생명을 뭐예요. 인간의 생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건강과 장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안전관리 왜 하냐고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 장수하니 그래서 건강을요. 저 나름대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건강이라는 것은 어디 찾아왔냐면 WHO 세계보건기구의 제2조 건강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 안정으로 완전한 상태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육체적으로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전한 상태다. 다시 말하면 건강은 육체보다 정신을 강조해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 사람 냄새 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건강했으면 어떻게 장수하셔야 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안전지수 합격해서 몇 세까지 산다? 최소한 100세까지 산다. 그리고 100세까지 살아요. 건강 장수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했으면 인간의 생명과 뭘 보호한다 그래서 재산을 보호한다. 재산이 바로 뭐다? 돈이잖아. 그래서 가급적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돈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냐 그러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돈은 많이 벌지 말자. 우리 지도사는요. 한 방에 이렇게 벌 수도 있어요. 그래 건물도 좋지만은 현금으로 100억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합니다. 왜? 우리는 장수하니까 건강한다. 몇 세까지 살아야 돼? 100세까지 살아야 돼. 또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해 그래도 뭐 현금도 100억 있으면 좋겠다. 지도사 따면 가능하다. 어떤 분들은 웃기지만 웃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여러분은 100억 아니고 몇 천억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의 전문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안전의 전문의가 되겠으면 누가 자격증을 과연 딸 것인가 그래서 이걸 2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탄 또는 1강에서는 왜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번 2탄입니다. 2탄은 과연 누가 산업안전의 의사 산업안전지소사를 치득해야 될까요? 교육에는요. 3요소가 있습니다. 이 교육의 3요소는 우리 1차 필기에 항상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요소의 교육에는 첫째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주체는 뭘 주체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교육의 주체는 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시험에 출제돼서 교육의 3요소가 바르게 된 것은 또는 교육의 주체는 그러면 강사를 찾을 강사는요. 바로 앞에 선 제가 바로 여러분의 지도사 합격의 멘토가 되겠습니다. 강사를 살펴보면요. 강사는 우선 이름이 정재수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저는 성의 정가입니다. 또 이름은 재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말로 재수 있는 남자가 오늘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바로 교육의 주체인데 양형을 보면요. 저는 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정말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가려고 무척 애를 써지만 괜찮은 대학을 나름대로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서 후기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수를 하다 보니까 역시 박사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박사학이 하기도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를 마친 다음에 또 참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 문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문학사를 마지막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사는요. 자격을 보면 지도사 복지사부터 시작해서 뭐 중등교사 직업훈련교사 같은 계획서 약 국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50여 개 취득했습니다. 경력은 지금 만 39년입니다. 이제 40년을 바라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0년은 일반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강의가 아니고 정말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에서 약 40년 동안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나름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안전전문가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력은 학교에서 학장을 했으니까요. 우리 폴리텍 대학에 교수부터 시작해서 제가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땐 전임강사였습니다. 전임강사부터 시작해서 전교수가 될 때까지 모든 보직을 다 맡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일반 대학에 특강도 많이 다졌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현재 나름대로 사단법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출간기업을요. 100여개 기업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100여개에도 더 되겠죠. 아마도 제가 좀 뻥을 치면 1000개도 넘는다. 또 뻥을 치면 가끔씩 아침에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할 때는 5000명씩 놓고 강의를 했다. 그럼 사람들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겠지만 아마도 부평에 가면 이 회사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보면 아침에 1시간 동안 제가 어디에서 식당에서 한 5000명 넘을 때도 있습니다. 강의를 합니다. 지금 그분이 바로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안전부장이었습니다. 또 박범우입니다. 그런 강의도 했었다. 또 삼성을 갈 때는요 특히 삼성중공업이 삼성조선이 여기 갈 때는 제가 농담으로 헬기를 타고 간다. 그러면 헬기를 저희 학교 운동장에 보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강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지도사격을 위해서 맞춤형 강사로서 교육의 주체는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교육의 주체가 강사였는데 이 강사가 나름대로 저서도 있다. 기술사를 시작해서 기사 또는 기능사 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도사 그 다음에 대학교의 책이라든지 대학원 책 고등학교 책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책 어떤 책도 썼는데 특히 한 60여 분의 안전에 관련되는 책만 저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복이 있다 없다 따라서요 우리 국민이 주는 군포장할 때 포장도 받았습니다. 물론 국무 총기표장도 받았고요. 또 장관상도 받았습니다. 또 인천광역시에서 한 40년 살다 보니까 바로 인천광역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민상은요 동판으로 저 얼굴 모양 그대로를 해주고 인천시청 등학원은 항상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살다 보니까 효행표장부터 시작해서 약 7개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요 사실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은 교육감상을 받았는데 이 아버지는 교육감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운이 따라서 교육감상도 받고 나름대로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교육분야 또는 청렴 교육 봉사 이 세 가지 상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야 청렴한 분야 교육분야 그 다음에 봉사 분야 세 가지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글랜드 슬랩도 달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뭐 특별하지 않지만 교육의 주체를 소개해봤습니다. 교육 객체는 뭐냐 사업료수요 객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산업안전지도사 세계 최고의 최상의 안전의사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것은 제가 나기보다 어디에서 제가 어떤 건설회사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올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이요 매개체입니다. 교육의 3여수 중에 매개체는 바로 교재입니다. 교재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를 위한 책입니다. 1차를 위한 책 4권이 있고요. 또 여기 3권이 더 있는데 4권을 있고 그 다음에 2차 바로 전공 기계와 건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면접책까지 다 가지고 있다. 이 책은 그럼 우리 국내 이선장 하면 제가 최초에 썼죠. 어떤 분들은 isbn에 공식적으로 최초 등록을 했습니다. 또 그럼 여기서 교육의 3년서를 정의한다면 교육의 주체는 강사 교육의 객체는 수강자입니다. 매개체는 교재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시험에 나올 것이고 가급적이며 주체 객체 매개체가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는 하나의 집합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데는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어야 될 것이다.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희망 없이는 단 4초도 살 수 없다. 그랬는데 야 오토하는데 빨리 시험에 나올 거만 왜 이런 거 하냐 그랬는데 바로 이겁니다. 교육에는요 사업요소도 있지만 사업요소도 있지만 교육에는 뭐가 있다? 바로 4단계가 있습니다. 교육의 4단계 이것도 어떻게 시험에 출제된다. 실제 교육의 4단계는 교육을 할 때 항상 준비 단계를 해야 돼. 그 다음 준비가 돼 있으면 제시를 하고 제시가 돼 있으면 적용을 시켜봅니다. 바로 적용을 했으면 마지막에 평가 단계 또는 이걸 가지고 확인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시 단계가 가장 강의 때문에 시간이 그래 준비 단계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말로 도입 단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이 준비는 산업안전지도사가 목표인 꼴이지만 그래도 뭐가 필요하다? 가끔씩 우리는 숨 쉴 공간이 있어야 돼.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희망 없이는 단 4초라고 해서 4초도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점검의 날이 4일이거든요. 사실은 가스 쪽에서 먼저 하다가 지금은 매월 4일이 되면 안전점검의 날로 하죠. 그런데 희망 없이는 단 4초도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요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답니다. 식사를 안 해도 40일 사는데 시장이 없답니다. 그런데 물 없이는 얼마? 물도 없다면 4일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다음 공기 없이는 4분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먹지 않으면 40일 물만 먹으면 4일 물도 안 먹고 공기도 없으면 4분입니다. 그러나 바로 중에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왜 4초도 살 수 없다. 여러분은요 산업안전 지도사에 합격해야 했던 목표를 가졌다면 항상 1초도 생각하는 걸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희망은 우리에게 힘든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를 흥분입니다. 기대감으로 부풀게 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다. 그래서 존 맥스웰은요 매일 읽는 맥스웰 리더십에서 제가 여기서 인용한 내용이 바로 우리는 희망 없이는 4초가 아닌 1초도 살 수 없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요 어느 기자가 윈스턴 처칠 수상객의 히틀러 나치 정권에 대항하여 영국이 소유하고 있던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칠은 4초가 아닙니다.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영국이 소유했던 가장 큰 무기는 언제나 희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산업안전 지도사는 목표를 1초라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왜 사느냐 또는 너는 준비가 돼 있냐 무슨 준비 노후 준비가 돼 있냐 이랬죠. 세계 최고의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Education is the best 라고 그랬어요. 뭐다 바로 교육은 최고대요. 최고인데 최고 최상급을 표시했습니다. 베스트입니다. 뭐라 그러냐 프로 복수네요. 프로비죠. 포올드 에이지입니다. 이걸요 우리말을 해보니까 교육은요 최상의 노후 대비책이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바로 교육이라는 것은 최상의 노후 대비책이다. 나는 바로 산업안전지도사의 말로 최고의 노후 대비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의 3요소와 교육의 4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최고의 노후 대비책이라는 것은 정재수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철학자 누구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우리 출판사 홈페이지에 모셨습니다. 특히 이 분의 초상권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아마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초상권을 사용하는 걸 돈을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러면 바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진짜 꼴 산업안전지도사 노후 대비책 취득할 수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취득은 바로 합격의 조건입니다. 저희는 합격의 조건을 PDCA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2012년 바로 우리 최초의 우리가 실제 이거는 이해라 그러는데 실제 시험 본 산업안전지도사는 최초죠. 이때 문제에 출제된 내용이죠. 안전관리의 포사이클이 맞게 된 것은 PDCA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는 할 땐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요 우리는 산업안전지도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계획도 그렇잖아요. 바로 1년의 계획은 정월 초란날 아침에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참 하기가 끄끄럽지만 거기 꼭 남자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 썩은 무라도 잘라야 된다. 남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 계획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거창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오늘 날짜라도 기억하면서 살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만 날짜 가는 걸 잘 모릅니다. 오늘 며칠이냐 그러면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날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드디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합격한다.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했으면 어떻게 실천합시다. 바로 뭐야 둡니다. 바로 실천해야 돼요. 실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천하면서 바로 책도 보자. 야 책도 괜찮다. 강사도 괜찮아. 바로 객체인 나만 체크를 잘하면 될 것이다. 실천하면서 실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수시로 뭘 해야 돼? 검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체크해보고 정말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3번도 맞다 하면 계속 진도 나가면 되지만 안 되면 체크해보니까 부족하다면 반복 학습 하셔야 됩니다. 교육의 지도 8원칙에도 교육은 될 때까지 또는 귀에 따다구가 앉을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도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듣는다. 굳이 이해 안 되면 저는 1차 필기까지는 눈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눈으로 보면 된다. 보이면 바로 탑이라 그러죠. 교육효과도 오감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다? 눈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도 뭐라 그러죠?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말 못하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보다 더 불쌍한 게 뭐다? 바로 눈입니다. 그래요. 체크를 해. 바로 PDC까지 잘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바로 우리는 이제 됐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항상 행동으로 그래서 악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감독도 마음에 들었을 때 악션한다. 이것도 우리는 아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PDCA를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렇다면요 합격하는 초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법칙 저가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합격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합격의 법칙은요 사람은요 뭐라 그래서 돈 없으면 돈은 사실 벌면 되고 그런데 우리 안정관이 할 목적도 건강과 장수와 부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돈 없으면 돈은 벌면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 지도사 합격으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 또 인생을 살거나 공부를 하거나 잘못 있으면 어떻게 수정하고 잘못은 고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 살 버릇이 여등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황금도 좋고 소금도 좋지만 제가 자격시험은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 합격하기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되게 하면 됩니다. 잘 안되면 어떻게 될 때까지 하면 되고 하는데 교육의 시도 8원칙도 안 되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배우면 되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 자격시험은 지도사 시험은 100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면 혹시 며우면 될 거고 부족하면 채우면 됩니다. 길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보일 때까지 찾으면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찾으면 됩니다. 답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보일 때까지 우리는 찾아 봅시다. 그 다음에 정말 길이 없대요. 있는 것도 못 찾는 게 아니고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만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없다고요? 연구하면 기술도 익혀집니다. 생각이 부족합니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나름대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3탄입니다. 드디어 뭐냐 하면 실전대책비 심화학습이라고 그래야 돼요. 정말 우리는 고고해보자. 때로는 자존감을 갖고 도도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축구에서도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어떻게 진짜 연습처럼 한다면 자격증은 틀림없이 합격할 것이다. 그래서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정보와 자격정보와 출제기준을 가지고 실전을 한번 연습해 보려 합니다. 그러면 최근 문제 있잖아요. 2022년 바로 넌 12회째 시험을 봤습니다. 12회째 산업안전 지도사 1차 필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몇 문제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진짜 실전으로 연습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022년 12회 산업안전 지도사 2차 필기 문제를 한번 해보겠다. 역시 이 문제도 전체 9문제 중에서 단 한 문제라도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산업안전 지도사 3차가 있는데요. 얼굴 보여주는 면접인데요. 현재까지는 브라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얼굴을 마주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의 결론은요. 바로 3차 면접입니다. 바로 3탄에서 여러분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